1초만에 접고 펴지는 마술같은 신기한 모기장 정풍 권영찬의 관절모기장 이마세 이야 1초 1초만에 접고 펴는 관절모기장 이런 모기장 진짜 처음이죠 이마세 4개의 부채살 관절이 양념에 총 8개 관절 방식으로 더럽게 열리고 닫히고 수십 수백 수천번 펼치고 접어도 끄떡없이 바닥에서도 모기침투 확실하게 쳐다 잠깐 모양이 비슷하다고 같은 모기장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관절이 있는 정품 이마세 부채살처럼 펼쳐지고 접히는 정품 권영찬의 관절모기장 이마세 모기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도 편하게 혼자 공부할 때도 모기 걱정 제로 윙윙거리는 소리 없이 밤새도록 편안하게 날벌레 파리 걱정 없이 수박 포도도 먹고 아이 놀이할 때도 편리하게 이런 모기장은 못 봤다 싱글 사이즈와 전용 가방 이 모두가 피저 초특가 29,800원 29,800원 딱 만원만 추가하면 후부가 함께 널찍한 더블 사이즈와 전용 가방 이 모두를 초파격 39,800원 39,800원 유사품 절대 주의 관절이 있는지 없는지 모기장망이 더 튼튼한지 더 초점한지 확인 필수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